이잉 기분수ե 여기있어. 아 좋아요 오 제사 좋아요 아 ㅅㅂ 저건 뭐야 좋아요 뭘 멀뚱멀뚱 봐 인마 우물로 가 그냥 전판에 저도 못했어요 원딜의 서포트 탓은 좀 습관성이야 아 아 자꾸 왜 너 혼자 그 무릎을 탁 때리면 발이 쭉 올라가잖아 그런거죠 음 그 구라였어 점수 고맙다 야올 오픈해 이제 왜 하는거야 미쳐라 함께 맞아 이게 맞아? 아 잠깐만 아 이건 좀 에반데 오우 쉣 뭘 5분동안 지는건데야 내가 먹어야지 그리고 내가 먹는거 할 수는 좋은거 아니 뭐 당연한거에요 칼로 수박을 자르잖아 그럼 그 수박을 누가 먹어 사람이 먹죠 칼이 먹진 않잖아 당연한거야 어 아프라산 Beautions 어어 아 루찬 템이 두개 2코어구나 약할줄 알았는데 안약하네 오오오오오 네이스 캐리 오케이 한 개만 넣어줘다 네이스 좋아요 네이스 아 야 다 잡았다 근데 아 저거 없다? 어어? 야 아니 빼지 아니 너무 말아먹었는데 게임 이거? 뭐하냐 얘네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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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니언 많은데 그렇게 들어오면 어떡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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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병신 오오 좋아요 넌 오지마 여기 우리꺼야 낄결해야지 요새 낄결 한 말 안쓰네 옛날에 존나 많이 썼는데 리븐이 진짜 못한다 리븐 하는 애가 아닌거 같은데 아 나 뭐 때리냐 하하 씨발 개인이 못하는 애는 개인하는 애 아닌것 같은데 아 뭐해 뭐해 아니 씨발 바론 개새끼 야 왜 진거야 한타 이거 어 뭐하냐 아니 왜그래 아 어떤 병신이 핑 찍어 아 아 아 나 오더하지마 아 쟤네 궁 다 빠졌는데 한번 딸피에다가 왜 빼는거야 아 오오오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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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힘들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똥을 싸는데 오줌은 싸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같이 싸잖아 힘들어 그게 사실 롤 하면서 화내내기 진짜 힘들어 와아! 우리 팀 미드 카사린이야 시발 입판 냄새가 구리다 카사린 봤을 때 다 쬐어야 되는데 아 카사린인데 잠수 타는 거 봐 존나 뛰꺼워 진짜 두 배로 뛰꺼워 아아 시발 진짜 엇겨 존나 엇겨워 시발 우리도 위험해 그리고 이거 era 어어 b slipped 아 아 아 좋아요 그렇지 네이스 네이스 좋아요 보여줘 아유 지랄한다 죽지마라 아 그거 얼른 깨자 아 아 야 왜 이렇게 세 이 새끼 아니 존나 세네 아 카사딘 제발 카사딘 제발 네이스 카사딘 데유씨 좋아요 아 나 이거 왜 갔지 아 아 나 루난가야되는데 아 아 나 맨날 깜빡하네 지완님 요즘 고연포 스태프 가시나요? 아니면 고연포 2개인가요? 고연포 룬안 가야되는데 아 시발 니코로 룬안을 갈까? 아 자꾸 까먹네 이게 몇번 실수하냐 이거를 지완씨 목에 폭탄 목걸이가 걸려있었어도 그런 실수를 했을까요? 아 조졌네 이거 아 아 오오 쓰레쉬 야야야 씨발 아잇 칼레브리 내껴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야 좋아요 섹스 오케이 이것만 이것만 오케이 캘리 아 연구실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왜그러냐 뒤에 여자애들 두명이 아이 미안합니다 아 쓰레쉬 존나 맘에 들어 잘해 아 바루스 수능을 좀 모르자 바루스죠 내 바루스가 30퍼인게 말이 안돼 진짜로 내 세조는 또 왜 38퍼냐 나 세조 잘하는데 으악 지루스나스? 미쳤나? 아아아아아아악 아니 블리치라고 지랄이야 도대체 니가 뭘 그릴수있어 저기서 다 째라 뭐 솔직히 블리쳐 다 째야돼 뭘 물음표야 씨발 싸대기 때리고싶게 진짜 아 캐틀모르가나 아우 쉣 그냥 이거는 안봐도 비디오야 이거는 어 장지원 또 그거밖에 안되는 남자였느냐 예 맞아요 그거밖에 안돼요 정확히 아시네 내가 진짜 서포트중에 제일 싫었던게 뭐였지? 아 나 서서포터 이선맘은 세다고 미친놈이 자꾸 데프큐로 쳐먹더라고 데프만 자기를 달래 덜익은거 먹었다고 던진 바드 위리움 큐큐 맞아 진짜 내가 바드 더블리안익은거 먹었다고 꼬라 박는새끼 있었는데 옛날에 내가 사정을 했어 다신 안그런다고 다신 이은거 그냥 더블을 먹지도 않겠다고 했는데 이미 늦었대 씨발 받아온사람들이 조금 사이코들이 많긴 해 이 서포니저 중에 좀 사이코 많은 애들이 바드 원첸 소나 원첸 소라카 원첸 진리언 원첸까지 이렇게 4개 이렇게 4명이 정신병자가 제일 많아요 이거 진짜 제 1800판 거의 다 돼가는데 그 경험을 토대로 한 데이터 분석인데요 이게 확실히 거의 이게 맞아요 아 하나 더 있다 레오나 원체 이렇게 5개 오케이 레오나 그냥 들어가고 왜 안옴? 병신임? 안함 이러고 올라가 그럼 씨발 언디를 X 같아 상대가 언디를 킬먹고 빌프 사왔는데 씨발 놈이 여기 있지도 않아 다이브 당하고 뒤진다니까 존나 빡쳐 진짜로 너도 혼자 물려놓고 뭐 하냐고 지랄하잖아 그냥 번호 깔아 씨발 서포터가 아무것도 안하니까 내가 물리는 거야 쟤가 왜 들어오겠어 쟤네가 제 경험상 유미원첸 정신병 많은 것 같은데 개체수가 많아서 그런건가요 나 저번에 유미 하는 애 정신병자 봤었는데 뒤지고서 왜 뒤지냐 뭐라고 하니까 애옹 이 지랄하던데 이게 왜 롤토체스 땡컴이냐 아 뭐냐 이런 야과로 밥먹고 왔는데 그래도 바로 실패하세요 아 청정하라고 내보냈더니 칠시로운 들고 온 바루스를 보는 상점 할아버지 법장 와르르 맨샷 어어? 아이고 뒤에 이런게 달다다라아 아무런 생각이 있냐 그래 어차피 몰란가 봐 치아나 안아 순선만요 없을텐데 욕기 가서 한번 더 죽는게 낫지 크크크크크크 쿠쿠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어어? 아아 다행이다 바두 좋았다 이거 바드가 잘해주지 않았으면 지루스가 지루스 하는가 악이었쥬 아아 어어어 아아 괜찮아 파드킬이야 아니 불치킬이야 나쁘지않아 아 와 야 진짜 키아나 미쳤다 진짜 진리요 오어어 젠장 믿고있었다고 네이사 왜 먹지 그거를? 네이사 제가 바르스를 못하진 않는다니까 아니 맞잖아 사실 30번째 순위를 실력은 아니에요 솔직히 네이사 아 아이고 와 존나 아깝다 아니 근데 이 팀트릭 가면은 세긴 세 근데 그전에 좀 약해서 근데 오랑 구인수는 약한 구간이 없거든 뭐 소라카가 이렇게 가도 세 진짜 억지 좀 군반 마렵네 진짜로 와아 진짜 존나 세다 와 아니 이거 스톰 스톰 걸리네 피한 줄 알았는데 지환아 이제 오뎅냐 만원 주고 싶었는데 무기 때스나맞어 아 아 아 아 이거지 아 아 생각해서 뒤로 오는데 seeing 으 함 야 뭐야 중국기 땀나 지졌네 오우 쉣 아쉽다 여친 에이스 캐리 좋아요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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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캐리